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깽판친 새끼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직접 찾으실 것이지 왜 자리에도 없던 우리한테 난리야? 뭐? 야, 야 뭐하냐? 아, 씨... 눈 안 깔아? 풍천 파수꾼 새끼들은 위아래도 없냐? 까보면 마구고 쳐들어온 것도 니들 아니야? 씨... 이 아래는 무슨 누가 위인데? 뭐? 반장이 있는 이상 아니 반장이 없어도 우린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해 어디 마구고 놈들처럼 말이야 야, 이 새끼들아! 잠깐! 싸우지 말라고 오빠!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잖아! 그래 이 야올 너도 와, 진정해 내 고용주를 그렇게 위협하면 쓰나 그리고 나도 명색이 풍천 파수꾼인데 말이 좀 그렇네? 이것들이 쌍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놈의 풍천 파수꾼 하하하하 안쪽 팔리냐? 그 나이 처먹고 애들처럼 히어로 놀이하는 거 닥쳐라 혓바닥 뽑아버리기 전에 존댓말부터 하든가 크... 존나 무섭네 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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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거기서 들어 이 여울 니가 직접 내 앞에 그 여섯 명 대령해와 알겠어? 3일 준다 3일 그 안에 못 찾아오면 그래... 김반장이건 니들이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진쟁이야 뭐? 왜? 데리고 오면 되잖아 니들이 한 짓이 아니면 범인을 찾으면 되잖아 하하... 아이씨 김반장 때문에 풍천 파수꾼 아닐 테고 그럼... 신혼의 길인가? 그런데... 친구가 없잖아 무슨 수가... 아니... 무슨 수라도 써야... 수업 시작하겠다 그래서... 둘이 고양이는 언제 보러 가는데? 뭐래? 헉!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지? 크... 반드시 반드시 애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해 여보세요 시놈이냐? 익숙한 목소리네 반갑다 알아봐줘서 존나게 고맙다 설레네? 헛소리 하려고 전화했냐? 그것도 찐따처럼 발신 잡히시지 않으러? 마구고 빌런 너네들이냐? 하하하하 여기가 마블 유니버스냐? 빌런 찾게? 마블 시리즈는 결말이 안 났지만 우리는 끝을 봐야지 뭐래? 하하하 다 XX 죽으면 끝난거지 내일 오후 6시 풍천공원으로 와 싫다면? 김반장을 민질로 잡고 있는데 인질로 잡고 있는거냐? 아니면 인질로 잡힌거냐? 나 내일 오후 6시 찾아야해 그 새끼들이 범인이란 증거를 찾아야한다고 어? 이것은 수렴다뇨 여.. 역시? 역시 이 새끼들이었어 좋아 이거면 마구고 오빠들이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럼 다시 시.. 뭘 다시 시작하는데? 뭐.. 뭐..뭐야? 어..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한참.. 전부터? 하! 너.. 너? 이유.. 니들이 마구고 깨판친거지?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고? 풍천파수꾼이랑 마구고 오빠들이 니들 다 쓰러버릴거야 알아? 아냐고! 하! 전부 다 데리고 와 전부 다 데리고 와